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계약에 관한 꿈은 사람의 일상생활이나 내면의 갈등, 약속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계약 꿈은 개인의 의사결정 과정, 책임감, 미래에 대한 기대와 불안, 그리고 새로운 기회에 대한 희망을 반영합니다. 계약이라는 행위 자체는 두 당사자 간의 약속이나 합의를 의미하기 때문에 꿈속에서의 계약은 현실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새로운 약속을 준비하고 있음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계약 꿈은 다양한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그 의미는 꿈을 꾸는 사람의 심리상태나 주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꿈을 꾸는 이유는 꿈을 꾸는 사람의 심리적, 감정적 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계약이라는 것은 책임감과 관련된 상징으로 자주 해석되며, 그 사람이 현재 인생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그와 관련된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섹션에서는 계약 꿈을 꾸는 주요 이유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계약 꿈은 일반적으로 그 사람이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직전이거나 그 결정을 준비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장면은 꿈 속에서 그 결정을 공식적으로 확정짓는 상징적인 행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 사업, 결혼, 집 구입 등의 중요한 인생 사건이 다가오는 경우, 계약 꿈은 그 결정에 대한 부담감과 기대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어시는 결혼을 앞두고 다양한 결혼 준비를 하던 중, 꿈에서 결혼 계약서에 서명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어시가 결혼이라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그에 대한 책임감과 기대를 느끼고 있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계약은 상호간의 약속을 의미하기 때문에, 꿈 속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사람이 현실에서 느끼고 있는 책임감과 부담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직장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거나, 가족 내에서 중요한 책임을 짊어지고 있을 때 자주 나타나는 꿈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꿈은 그 사람이 스스로에게 또는 타인에게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계약은 또한 새로운 기회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꿈 속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사람이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나타내며, 그 기회가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 꿈은 사업 확장, 새로운 직업 기회, 혹은 개인적인 성장을 암시하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직업 기회를 맞이한 시시 시시는 오랫동안 새로운 직업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꿈에서 그는 새로운 직장과 고용 계약을 체결하는 꿈을 꾸었고, 이는 곧 그에게 실제로 좋은 직업 제의가 들어오면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꿈은 시시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나타낸 긍정적인 꿈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계약 꿈은 그 사람이 현실에서 느끼고 있는 불안이나 걱정을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어떤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그 책임이 너무 크거나 그 사람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낄 때 이러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꿈이 불안하거나 두려운 감정과 함께 나타난다면, 이는 현실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상징합니다. 큰 결정에 대한 불안을 느낀 DC, DC는 큰 투자 결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결정이 자신의 재정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고, 그 와중에 꿈에서 투자 계약서에 서명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꿈은 그가 그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계약은 양 당사자 간의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체결되는 것이므로, 계약 꿈은 사람 간의 관계와 협력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꿈은 개인이 타인과의 협력을 통해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하거나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직장 내 동료 관계나 가족, 친구 간의 관계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협력을 기대한 DC, DC는 최근 직장에서 동료와 협력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꿈에서 동료와 함께 계약서를 체결하는 장면을 보았는데, 이 꿈은 그가 직장 내에서 더 나은 협력을 기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상징적 꿈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계약서를 체결하는 꿈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새로운 책임을 받아들이는 상징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그 사람이 현재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에 서 있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임을 나타냅니다. 계약서를 체결하는 장면이 긍정적으로 나타난다면, 그 결정이 그 사람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로운 집 계약을 체결한 FC FC는 새로 이사할 집을 찾던 중, 꿈에서 부동산 계약서에 서명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꿈은 그가 현실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나타내는 상징적 꿈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계약이 지연되거나 체결되지 않는 꿈은 현실에서 어떤 결정이나 약속이 예상보다 늦어지거나,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이는 그 사람이 현실에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 기다려야 하거나,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마주할 수 있음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사업 확장이 지연된 지시 지시는 사업 확장을 준비하던 중, 꿈에서 중요한 계약이 계속해서 지연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실제로 그가 준비하던 사업 확장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암시한 꿈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는 꿈은 그 사람이 현재 내리고 있는 결정이나 약속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그 결정이 그에게 불리할 가능성이 있거나, 그가 더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서명을 거부하는 장면은 때때로 현실에서 그 결정이 타당하지 않거나, 그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음을 경고하는 꿈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미룬 H씨 H씨는 직장 내에서 새로운 직무 제안을 받았지만, 그 제안이 자신의 경력에 적합한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꿈에서 그는 제안된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꿈은 그가 현실에서 그 제안에 대해 신중히 생각하고 결정을 미루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내는 꿈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계약을 위반하는 꿈은 그 사람이 현실에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거나, 그가 속한 관계에서 신뢰가 흔들리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그 사람이 현재 약속을 지키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거나, 그 약속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느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계약 위반 꿈은 또한 그 사람이 현실에서 느끼는 죄책감이나 불안감을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아이씨. 아이씨는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꿈에서 그는 계약을 위반하는 장면을 보았고, 이 꿈은 그가 현실에서 느끼는 죄책감과 약속에 대한 부담감을 반영한 꿈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계약한 토지를 되팔아 이익을 올린 꿈. 경제적으로 윤택하지만, 개인관계에서 문제를 안게 될 징조이다. 행동, 언행이 주의에 불신을 살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꿈. 계약서를 작성하는 꿈을 꾸게 되면 실제로 어떤 계약서를 쓰거나 무슨 일을 경험한다는 암시다. 계약서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공사일에 약속과 실천을 하게 된다. 부동산 매매, 권리 행도가 있다. 남의 집문서, 부동산 증서 등을 얻는 꿈. 권리, 재산, 토지 등이 생기게 된다. 고객과 잘 협상해서 계약이 성사되는 꿈. 급여가 올라가거나 뜻밖의 수입이 생기게 될 운의 상승을 의미한다. 부동산 업자와 악수를 하는 꿈. 꽁꽁 얼었던 땅이 서서히 풀리고 부동산 등의 매매 계약이 이루어진다. 부동산 투자, 알선, 약속, 정보, 정탁, 소식 등이 있다. 계약서에 관한 꿈. 꿈 속에서 매매 계약서나 사업 계약서 등에 서명을 하고, 날인을 하였다면 현실에서도 그런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과의 약속을 상징하거나, 자신이 책임을 줘야 할 일이 생기기도 하는 암시적인 꿈인 경우이다. 계약으로 산 증권 주식이 손실된 꿈. 두박적인 삶으로 큰 손실을 보게 될 징조이다. 계약해서 땅을 사서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헌을 만든 꿈. 득실을 따지지 않고 사는 것을 예시함으로 운이 풀린다는 징조이다. 보험에 계약하는 꿈.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시한다. 토지를 계약하는 꿈. 머지아나본인, 가정명의의 토지가 생길 징조이다. 사업가는 새로운 사업 구상을 할 징조이다. 계약으로 상환 계획이 없이 충동적으로 돈을 빌린 꿈. 무책임함을 의미한다. 계약을 아파트 월세를 얻는 꿈. 무특정 다수의 생활을 돕는 일을 함으로써 운이 트이게 될 징조이다. 사무실을 계약하는 꿈.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징조이다. 계약서를 받는 꿈. 실제로 어떤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음을 예시한다.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질 징조이다. 상대방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돈을 받는 꿈. 실제로 이러한 일을 체험하거나 어떤 계약이 체결됨을 뜻한다. 계약서나 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받는 꿈. 실제로 체험을 하고 새로운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결제, 협약을 한다. 계약으로 빚 대출을 받는 꿈.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꾸기 쉬운 꿈이므로 주변에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다. 곡식이 자라고 있는 논밭을 매매하는 꿈. 예상이 모두 빗나갈 꿈이다. 확실한 일이 아니면 추진하지 않는 것이 좋다. 계약하고 집을 사는 꿈. 운의 상승을 암시한다. 계약하고 집을 샀는데 이미지와 다르거나 건축법을 위반한 집인 꿈. 운의 저하를 암시한다. 계약을 하는 꿈.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논을 사는 꿈. 일가가 반영할 꿈이다. 유가증권 계약서에 관한 꿈. 일반적으로 계약, 명령, 약속, 권리의 양, 선전물 등을 나타낸다. 계약하고 차를 사는 꿈.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시기임으로 시작하기에 좋은 타이밍이다. 운의 상승을 예시한다. 계약으로 보석을 사는 꿈.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갈고답가 아름다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계약을 해지하는 꿈. 자신의 생각이나 형편에 따라 타인을 휘두르기 쉽다는 것을 나타내는 심몸이다. 현실에서도 약속을 어기거나 배신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계약을 위반하는 꿈. 자신이 제멋대로 생각, 착각하여 약속을 어기게 된다. 계약으로 상환 계획에 따라 돈을 빌린 꿈. 정직함을 의미한다. 계약서에 사인하지 않는 꿈. 주변 사람에게 사기를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계약서를 불태우는 꿈. 지금까지 노력했던 것들이 모두 허서로 돌아갈 징조이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에 따른 성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징조이다. 계약서를 잃어버리는 꿈. 직장, 사업 등의 일에서 영향력이 줄어들 징조이다. 진행 중인 일이 주변 사람들과 부설수에 올라 모두 등을 돌릴 징조이다. 계약서를 넘겨받거나 계약을 제안받는 꿈. 직장에서 권력을 얻거나 막중한 책임감을 부여받게 될 징조이다. 계약서에 서명한 꿈. 추진 중인 일이 계획대로 진행될 길몽이다. 계약서에 사인하는 꿈. 추진 중인 일이 당초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거나 어렵던 계약이 성사될 징조이다. 행정관청에 부동산을 등기한 꿈. 큰 권리가 자기에게 주어지고 그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할 일이 있다. 토지를 사는 꿈. 토지와 집을 동시에 손에 넣는 것으로 매우 좋은 꿈이다. 계약으로 증권 주식을 사는 꿈. 투자를 통해 큰 수익을 얻게 될 징조이다. 계약을 망설이는 꿈. 현실에서 어떤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어서 결정 못하는 것을 나타내는 신몸이다. 계약을 했는데 사기당했다고 느낀 꿈. 현실에서도 사기를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